1 하나 다야, 어깨운동 하나 셋 막힌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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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커서 다 커서 다 커서 다 커서 영원히 말해줘 Just one more time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과 한마디면 돼 변하지 않는다고 Just one more time 넌 내게 다 커서 다 커서 다 커서 다 커서 다 커서 여기 뒤에 사랑을 해야 돼요 넌 보면 너 왜 그리필 때 그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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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내 반격이 쎄니 전엔 나의 심해 나의 심해 나의 심한한 일은 수호! 여기. 여기, 왓채. 이거 게임을 많이하니. 이 부분 너무 많아. 아우마어마어. 너 취미 이렇게 하더라. 뭐 지미애끼라더라. 소녀베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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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아멘 안 돼. 안 돼. 셋. 셋. 이름만해. 메시지 스트레이트 우리 아멘 사랑해. 기억이 나네. 너무 행복해. 지금. 안녕하세요. 플라로이드와 네임패즈. 네임패즈. 왜 안 먹으려고 해요? 네, 따뜻한 wygląda GT, 그저 장모입니다. 진짜 맛있어, 맛있어? 예, 또 그거 좋아. 진짜 맛있어? 우리 25cm야?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할게? 안녕하세요. 헬로우, How are you? Are you fine? Thank you. 잘 먹겠습니다. This is for you. Yeah, Thank you, Wow. We like the lobster. Yeah, I like lobster. Wow. 할 수 있는 다였어요. 당띠랑 하늘 없고 이런 게 맛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예전에는 술을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소에 의미를 두고 술을 마셨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로 쌓이면 한잔한다던지 대부분의 집에서 일상이라서 많은 음식을 챙겨야 되는 거죠? 정모아 깨있어요 하하하하 나 힘들어 아 힘들냐? 그러고 있어요? 힘들잖아. 나 5미터까지 감수 10번 한 번 하고 왔어.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. 왜 무서워? 준영이? 진짜? 진짜? 진지 않아? 내가 상상 너무 됐다. 내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사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습니다. 제 입을 붙여놨어요. 어우, 예,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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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코?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? 제이코 씨. 저이 마크가 셔츠 갔네요. 셔츠. 약간 스타가 된 기분. 아마 스타. 아, 스타. 스타예요. 너 뭐예요? 로즈예요? 아니에요. 하트죠 하트. 아미르사. 형, 뭐예요 형? 에이. 저거 만들어주고 잘하러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